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는 오후 본회의 속개가 지연됐습니다. 오전 본회의에서는 김철진, 박명숙, 이채명 의원 등 4명이 도정질의에 나섰고, 기후환경, 농정,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. 오후 본회의에서는 신미숙, 박명원 의원의 도정질문 후 김동연 지사가 답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,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과 관련해 양당이 대립하며 본회의가 지연됐습니다. 이에 이후 조례안과 추경심의 등 남은 의사일정 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